궁금하들! 내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한 적 있어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YGX 득돈 형들하고 트릭스의 감성술집을 찍었거든 맞아 정말 재밌었지 근데 그때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을 지목했을 때 우리의 리더 트릭스 형이 0표를 받았어 넌 남의 상처가 재밌어? 꽤 재밌긴 했어 내 일이 아니니까 형이 절망하는 반응을 보니까 또 나름 동생으로서 기분이 쬐정 진짜 궁금한데 나는 왜 안돼? 오케이 나도 내 여자친구에게 진짜 잘해줄 수 있어 여자한테 사실 사랑받으려면 관리도 해줘야 되거든 왜이래 관리하면 나지 나도 복근 있는 남자 어디 복근 있는 남자 인정이긴 해 그리고 여자친구도 복근 있으면 환호하겠지 근데 썸 단계 때부터 사실 다짜고짜 복근을 깔 건가 나쁘지 않아 왜 그게 어디가 문제인데? 사실 복근보다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아우라 그리고 또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얼굴부터 관리를 잘해야 또 이제 딱 한눈에 딱 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너만 잘생겼다고 자랑하는 거네? 그건 아니고요 나도 눈썹 그리는 게 어려워서 포기했지만 근데 비비는 발라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스킨케어를 또 제대로 하고 비비를 발라줘야 또 잘 먹거든 남자는 또 피부가 깨끗해야 화장도 잘 먹고 더 뭔가 잘생겨보인다고 하더라고 근데 피부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타고나도 사실 관리를 안하면 우리도 30대가 오버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내 피부도 그렇고 형 피부도 그렇고 사실 살짝 간당간당한데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내 피부도 노력이 결과야 피부가 촉촉하고 좋아지려면 이것저것 많이 발라야 되잖아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질 것 같아도 꾹 참고 크림 바를 시간을 줄여서 춤 연습을 했어 역시 노력의 상징 세계 챔피언도 노력 피부도 노력 근데 성의가 좀 없었다 설명이 좀 아쉬웠다 우리 얼굴을 잘 관리하려면 페이스먼트라는 데서 나온 올인원 솔루션 포맨을 바르면서 또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건 올인원이어서 이제 로션, 에세스, 크림 따로 바를 필요가 없어요 올인원이라고 해서 발랐는데 건조했었던 적이 사실 나는 있거든 근데 이건 이거 하나만 발라도 나름 엄청 촉촉해지기도 하고 나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 이거 요즘 핫하지 않나? 근데 올인원은 관리가 귀찮은 사람이 쓰는 거 아니야? 나같은 사람 그리고 올인원은 발라도 건조하던데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또 프리미엄이 붙은 프리미엄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찐으로 이거 하나만 발라도 굉장히 수분감 있고 촉촉해진다 나도 나지만 사실 우리 형 형이잖아요 형 나이가 사실 조금 있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을 좀 발라줘야 이제 미백, 주름 이런 거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성 제품이다 형이 사실은 굉장히 또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여섯 가지의 자연 유래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게다가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대요 아 근데 왜 독일에서 등급을 받아? 왜냐면 독일 자체가 워낙 깐깐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받고 있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 그러니까 이건 성분도 순하고 피부에 자극도 없다는 증거를 받은 거지 그래서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아 이 펌프와 이거 이건 또 펌프형이어서 굉장히 또 위생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펌프형 말고 짜서 쓰는 것도 위생적이지 않아? 그건 맞는데 사실 그런 거는요 우리가 가방 안에 들고다니다 보면 터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막 또 파워풀하게 춤추고 막 깔고 안고 이러다가 다 터져서 형이 아끼는 전자기계나 모자 거기에 이제 다 묻으면 모자 선 넘어 사실 굉장히 슬프거든요 모자 선 넘지 눈물도 촉촉해진다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지게 끔지게 근데 이거 또 펌프용기니까 터질 확률도 적고 우리가 또 연습실 갈 때나 운동할 때나 챙기기도 편해 사용하기도 편해 약간 진짜 솔깃한데? 응 하지만 발랐을 때 별로면 챙겨다닐 의지가 생기지 않아 그치 내가 이거를 미리 스포를 해보자면 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한번 딱 발라봤는데 메이크업 해주는 분도 사실 이 건조한 피부가 안 뭐냐 메이크업을 안 받았을 때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어제는 너무 잘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오 그래서 다른 올인원 제품보다 확실히 더 촉촉한데 번들거리지도 않고 응 형이 설레게 해줄까? 아 왜요? 참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설렜어? 약간 여자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진짜 그 여자친구한테 네 7시간 만에 차이는 게 꿈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어 촉촉해요 피부에 양 보았어요 음 이렇게 바른 거구나 아 진짜 형 7시간 안에 차 7초 안에 차일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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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야 페이스먼트 예 예 되게 부드러운데 부드러워서 좋긴 하다 응 근데 찐템 좀 등극할만한 것 같긴 해 아 너무 편리해서 진짜 찐템 인정 응 향이 너무 좋은데 그 유명한 딥티땡 향수 있잖아 딥티땡? 응 그 잔향이 나는데 그리고 여기서 약간 꽃향 나는 거 어 그렇네 약간 꽃향 같은 게 나는 게 응 이게 튜베로즈 향이에요 아 그래서 향이 좋으니까 또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사는 거지 응 나 이거 전에 발랐었는데 뭐 여자친구 친구들 막 뭐 댄서 애들 다 향 너무 좋다고 막 물어봤었어 응 그래서 사실은 뭐 남녀모두한테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없는 향이다 아 어 번들거리지도 않네 응 게다가 끈적이지도 않고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약간 페이스먼트 하나만 써도 되겠어 그치 그치 이거 촉촉한데 산뜻하면서 또 부드러워가지고 응 자주 바르기 진짜 부담 없다 응 어때 피부가 빛나니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 사실 어 어 어 이런 것만 안해도 멋있긴 해서 어 뭐 고작 한번 발라놓고 뭐 엄청나게 레벨업 하길 바란건 아니잖아요 응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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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양심은 챙길게 앞으로 페이스먼트 올인원 솔루션 포맨을 바르면서 열심히 관리해볼게 응 궁금이너들 페이스먼트의 올인원 솔루션 포맨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여자들한테 사랑받는 남자 되자 제발 그러자 그러자 그것도 öffentlich 파야ıl 흥